오늘 채널 콘서트 넷은앤! 안녕하세요! 옳습니다! 엠븐채널에 마지막 방송을 했죠 오늘. 승관이가 시원하게 제스처를 되게 많이 보았어요. 오늘은 더 저희 형질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. 오늘이 시원하게 샤워!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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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후 한번 해주세요. 아 진짜 여기서 할게요. 진짜 가요. 아 예, 가요. 아 예! 그렇게 했는데 잠시만 줘! 아 예!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고 그러세요. 아 왜? 5, 6, 6, 7, 4 이 가슴 결승선을 명밀된 세레머니 아 멋있어요? 제대로 했구나 아쉽네요 근데 강자 파트를 돌아봐야 돼요 저거 확실히 한번 보여줘요 Let's go, 지현아 씨 자기도 시킬 거면서 같이 가고 작전 없이 넌 더 시실하게 follow me 투겸 바로 투겸 바로 투겸 에듀베이키 에듀베이키의 모습 내 차례였다고 하세요 보여줘 빨리 네가 끝났잖아 친구들을 불러 라이브 직접 하시고요 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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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성진이 이렇게 빼는 그룹이었어? 네 그랬어요? 열심히 배치고 싶어요 그런 그룹이었구나 옛날에 있었고요 알찬호 선포로 이거 뭐예요? 아이고 전화해 010 3 3 3 3 3 제 번호 최초 공개합니다 저희 안 말려요 저희는 안 말립니다 공개하세요 레몬 아니니까요 앨범도 잘 나왔는데 저희가 챌린지 냈잖아요 그런 말 있어 캐럿들만 안 하는데 그래 진짜? 부담가셔서 춤을 춤을 안 추셔도 돼요 이거죠 오 랩 앤 오 랩 앤 오 좋아 나 아까워 했는데 좋은데요? 캐럿 회장하면 게임을 빠질 수가 없는데 호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으로 가자 그러면 저기 홍삼 게임을 한 것 아 홍삼 거기 지금 뭐할래? 캐럿들 모닝쿨 그리고 저 빠지고 혼자 나가서 캐럿들 잘 자라고 아 맞아 진짜 렌트해주고 굿 나잇 인사 그 다음에 캐럿들 내가 주부터 일하러 일어나야 부모님까지 지금 본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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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, 너넌 아싸, 너넌 아싸, 너넌 아싸, 너넌 아싸, 너넌 아싸, 너넌 멈췄어, 멈췄어 1뒤씩 3초 승관이 아까 원우 형 안했어 아싸, 너넌 아싸, 너넌 규범을 줬어요 4, 5, 6, 7, 4 아싸, 홍삼,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, 너넌 아싸, 너넌 아싸, 너넌 에브리바디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, 너넌 아싸, 홍삼 아싸, 너넌 아싸, 너넌 아싸, 너넌 아싸, 너넌 아싸, 너넌 아산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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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널 찍었어. 오케이! 저는 이제 앉아서 마무리 인사해 주세요. 나 좀 어렵다. 여러분 앉아 열심히 해요. 서로 안으면서 수고했다 하고요. 고생했다! 고생했다!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제 시작이야. 우리 진짜 잘했다. 사랑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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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다. 민기야, 사랑한다, 사랑한다. 민기야 왜? 민기야 왜? 민기야 왜? 하나, 둘, 셋! 우리 사랑한다, 사랑한다! 머리꺼 어떻게 해? I like you! I like you! 민기야 잘 부탁해요. 너무 빠집니다. 나도 고마워요, 안녕. 나도 마지막 부탁드려요. 안 늦어진 거 가야고. 그리고 나왔다. 다음은? 굿나잇! 굿나잇! 자자! 와안! 꿈에서 세븐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귀신 끈 것도 얘기하지 말고 세븐팀 끈 것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세븐팀 끈 것도! 세븐팀 끈 것도!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세븐팀이... 진짜... 무댄어. 캐럿들, 일어날 시간이에요. 빨리 일어나. 빨리 일어나. 조금만 더 잘래? 조금만 더 잘래? 일어나! 뭐야? 일어나! 안녕. 굿모닝. 굿모닝. 굿모닝.